사이트 카 한 번 못 해요?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제 칵테일 이름은 사이드 카예요 사이드 카 사이드 카 꼬냑을 베이스로 만드는 사이드카는 달콤한 초콜릿과 과실의 풍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세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엑소의 컴백을 환영하며 럭셔리한 그에게 선사한 한 잔입니다 오~~ 아 그러니까 이게 꼬냑으로 만든 칵테일이구나. 향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향이 그냥 확 휘몰아져요. 꼬냑의 그 맛이 나요? 네, 향이 나요. 아, 꼬냑의 향이? 근데 뭔가 되게 고급진 술 같은 느낌이에요. 칵테일이 왠지 그만큼 먹어야 될 것 같죠? 어떻게 마셔야 돼요? 그냥 쭉 먹으면 돼요. 그냥 쭉! 원샷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용진이 한 번 읽어보고 원샷 한 번 해. 아니, 괜찮은데. 양이 딱 원샷하고. 저는 왜 근데 다 칵테일인데 저는 왜 자몽에이드를.. 저는 에이드를 주셨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이거 자몽에이드인데. 와, 특색 있다. 이용진님의 칵테일은 스프모니. 스프모니? 약초에 씁쓸한 흰미가 돋보이는 칸팍과 신선한 자몽주스가 어, 맞네요. 자몽주스가 베이스인 달콤 씁쓰름한 스프 모닝이 톡톡 튀는 상큼한 유쾌함이 매력이지만 마냥 우습지만은 않은 섹시한 남자 이용진에게 어울리는 한 잔이다 오우 이번에 약간 여의도 증권맨처럼 스타트업 되게 느낌을 잘 살려주셨다 와... 꽤 독하네요 좋게요 자몽 베이스가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꽤 독하네 내가 솜이 이렇게... 나도 얘기해 한 입 먹어보고 싶어 나도 얘기해 한 입 먹어보고 싶어 나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심이 계속 나오는데... 그대 눈동자의 건배 시경이는... 네 궁금하다 성시경님의 칵테일은 아듭뮬 진한 피트향 속에서 생강의 향긋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아듭뮬 때론 차가워 보이는 그이지만 누구보다 사람과 술을 좋아하는 인간적이고 섬세한 남자에게 이 한 잔을 추천한다 와... 근데 형 옷이랑 진짜 잘 어울려 안성기씨 같고 이거... 커피같은... 약간 그... 라프로잇 같은... 그럼! 아드... 네 네 과학실, 야구실, 병원... 거기서 나왔을 때 라고 하는데 맛은 안 그래 그렇죠 최영이 이게... 산미가 꽤 있네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커피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진짜로 어... 괜찮은데요? 어 그래? 아 그래요? 아주 매력이 형은 두유예요? 위스키 사워 스파이시한 위스키에 달걀 흰자를 넣어 중후한 위스키와 부드러운 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위스키 사워 영실상부 최고의 MC이자 훌륭한 조율자 신동엽의 노련함과 그의 단단한 마음이 연상되는 한 잔이다 아 그렇지 그 달걀 흰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드러워 촉촉한 느낌이 나니까 그냥 먹지 말고 이 거품과 같이 먹으면 나는 또 근데 이걸 좋아해 위스키 맞아요 비엔나 커피처럼 그렇죠 그리고 위스키 중에서도 이... 피티향이 강한 거를 좋아해요 음... 체크 볼게요 네 붉은 장미의 조상격인 자코미노 장미에서 유래된 잭 로즈 과피를 터뜨리며 강렬한 자태를 자아내는 석류가 들어가는 칵테일입니다 석류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워내 봄의 전령이라는 애칭을 가진 석류처럼 그녀 또한 화려한 꽃 피워내길 바라며 이 한 잔으로 깊이 응원한다 와... 와... 프리랜서 네 그걸 응원하는 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뭔가 딱 만들어주면 먹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 네 음... 되게 순해요 아 순해요? 거꾸로? 정말 그냥 석류 음료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섭섭해하는 거지 다 독한 거지 아니에요 잘 어울린다 이 옷에 이게 잘 어울리고 흥미님도 잘 어울리고 어 근데 큰일 났어요 예요 사랑하는 거 미치지 않은데요? 벌써 저 신나요 지금 어 진짜? 네 으르르 한 번 볼 거 같은데 어 야 저기 그래? 빨대 빨대 한 번만 줘 빨대 음악 좀 준비해 주세요 어 무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